안녕하세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감독 추상미입니다. CCC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도 CCC 출신이에요. 홍대 CCC. 그래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이 땅 포스트 프레스 길바니 프리엑자의 와건리스 제치미. 폴란드에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난 적도 없고 이 땅 포스트 프레스 길바니 프리로 등장. 속도 없고 이 땅 포스트는 우리의 아이들과 이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합니다. 우리의 학부모는 우리의 학부모는 저에게 전달을 해야합니다. 우리의 학부모는 저에게 전달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인정에 대해, 그것은, 이것이 가능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은 이것이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이것이 가능성이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이것이 가능성이 가능성에 대해, 이것은 이것을 지지하여, 이것은 이것은 이것을 공유합니다.